어제 3월 17일 금요일 오후 5시 39분 39초에 중국 티베트참도에서 서남서쪽으로 114km 지점에서 규모 5.1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틀 전인 3월 1일에는 중국 칭하이성 북쪽에서 규모 4.2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국 지진국 발표를 보면 2월 23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인접지역인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한 이후 당일날인 2월 23일에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두 번의 지진과 다음 날에는 신장깐수성 그리고 25일에는 칭하이성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중국 서쪽 지역부터 중국 중부지역까지 지진이 2월 6일 보름달이 뜬 날 발생한 터지시리아에서의 규모 7.8과 7.5의 대지진 발생 17일 후인 2월 23일에 터키 지진은 동쪽으로 이동하여 중국인 접지역인 타지키스탄의 규모 7.2의 강진을 발생시켰고 그 후 타지키스탄 주변지역인 신장위구르 자치구 시장티베트 칭하이성 수천성에서 연속 강진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가 지난 2월 6일 보름달이 뜰 때 발생했던 터키 시리아 대지진에 대하여 잠시 잊고 있던 사이에 터키 대지진은 지각판 경계면을 따라서 단층이 수평 이동하며 엄청난 양의 압력을 방출하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타지키스탄에서 규모 7.2의 강진을 발생시켰고 지금은 중국 서부지역과 중부지역을 강타하면서 더욱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시 중국 지진국의 지진 발표를 보면 2월 6일 발생한 터키 대지진은 타지스키탄까지 이동한 이후 중국 서쪽 신장위구르 깐수성 칭하이성에서 2월 27일에는 허베이성 탕산시까지 진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2월 27일에 터키 대지진이 동쪽 중국 탕산시까지 진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오늘 3월 18일 토요일에는 이미 한반도와 일본에 진출해 있을 개연성이 매우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의미는 중국 스천성에서 지진이 지금 발생 중인데 이미 터키 대지진이 중국 스천성의 활단층들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샤댐의 붕괴 관련 반드시 다시 한번 산샤댐과 진사 강주변댐들에 대한 정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월 25일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 앞바다에서 규모 6.1의 강진 발생은 2월 6일 발생한 터키 대지진이 23일 타지키스탄을 지나서 이틀 후에 일본 호카이도 쿠시로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의 호쿠시마는 3월 18일 토요일 현재까지 고요한가? 이대로 그냥 조용히 아무런 지진이 발생하지 않고 지나갈 것인가? 하지만 데이터는 호쿠시마의 강진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AI와 빅데이터는 곧 일본의 대지진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최대의 불안한 시기이지만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른 채 3월 18일 토요일에 일본 토크 지역은 주말에 벚꽃 구경을 하러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나흘 전인 3월 14일에 일본 도쿄에서 벚꽃이 개화했다는 소식을 알렸으며 도쿄 벚꽃 개화는 지난해 대비 6일 빠르고 평년에 비해서는 10일 빠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호쿠시마가 대폭발을 할 수 있으니 지진에 대비하라는 발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는 이번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라면 한반도 역시 터키 대지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가?